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컴피우아이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컴피우아이를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첫 번째 강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 노드를 구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설정 팁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피우아이를 실행하고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노드를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추가할 노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시작점이 되는 체크 포인트를 로딩하는 노드부터 추가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로드 체크 포인트 노드를 선택하면 캔버스에 추가됩니다 컴피우아이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다음 순서에 어떤 노드를 추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로드 체크 포인트 노드의 아웃풋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의 빈 영역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에 연결할 수 있는 노드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클립 텍스트 인코더 노드의 컨디셔닝 아웃풋을 드래그하여 캔버스의 빈 영역에 놓습니다 그러면 컨디셔닝 출력에 연결할 수 있는 노드 리스트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K-sampler 노드를 선택합니다 추가된 K-sampler 노드를 보면 클립 텍스트 인코더 노드의 컨디셔닝 출력이 파지티브 입력에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립 텍스트 인코더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여 네거티브에 연결해줘야 하겠죠 이번에는 노드를 복사하여 추가해보겠습니다 노드를 복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노드를 드래그하면 노드가 복사됩니다 다른 방법은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Ctrl-C, Ctrl-V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Ctrl-C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 컨트롤과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V키를 누르면 노드의 입력이 연결된 상태로 복사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인풋은 자동으로 연결된 상태로 복사되지만 아웃풋은 수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컨디셔닝을 드래그하여 K-sampler 노드의 네거티브에 연결해줍니다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 노드를 모두 연결했지만 같은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드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포지티브 프롬프트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노드도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노드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드의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노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 중에서 컬러즈를 선택하고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긍정 프롬프트는 녹색으로 설정하고 부정 프롬프트를 붉은색으로 설정하면 이제 구분이 잘 되어서 헷갈릴 일이 없겠어요 이제 K-sampler에 모델 입력을 연결하겠습니다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의 모델 출력과 연결하면 되겠죠 컴피와이는 노드의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각 입력과 출력이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색상의 연결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의 모델 아웃풋은 보라색입니다 모델을 드래그하면 K-sampler 노드의 입력에서 같은 보라색의 모델을 제외한 다른 입력은 흐릿한 색상으로 변하여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피와이는 노드의 연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적 연출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상향해줍니다 이제 K-sampler 노드에서 레이턴트 이미지 입력만 남았습니다 드래그하여 캔버스의 빈 공간에 놓고 MT 레이턴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K-sampler 노드의 레이턴트 출력도 드래그하고 VAE 디코드 노드를 추가합니다 VAE 디코드 노드를 보면 VA 입력이 있죠 이건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에서 드래그하여 연결해줍니다 이미지 아웃풋을 드래그하면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이미지는 출력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노드이고 프리뷰 이미지 노드는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합니다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노드를 추가하여 기본 워크플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볼까요? 체크포인트 모델은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긍정 프롬프트에 마스터피스 베스트 퀄리티 아름다운 여인 시티 스트리트를 입력합니다 부정 프롬프트에는 텍스트, 워터마크, 로우 퀄리티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512768을 입력합니다 스텝스는 30으로 하고 샘플러는 DPM++ SDE를 선택하고 스케줄러는 카라스로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Q 프롬프트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잘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저장해두고 나중에 불러와서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겠죠 이제 워크플로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뉴 패널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고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변경한 다음 컨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저장한 워크플로우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때는 메뉴 패널에 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와도 되고 워크플로우 제이슨 파일을 드래그하여 화면에 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불러온 워크플로우는 입력된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설정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리한 기능도 소개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의 모든 옵션과 프롬프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놓아도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노드와 옵션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컴피 UI가 아닌 웹 UI로 생성한 이미지를 가져와도 동일하게 노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워크플로우를 불러오면 종종 노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설치되지 않은 커스텀 노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커스텀 노드는 사용자나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 노드입니다 컴피 UI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많은 커스텀 노드를 접하게 되는데 어떤 커스텀 노드가 사용되었는지 찾기도 힘들고 또 찾아서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컴피 UI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피 UI 매니저는 컴피 UI를 더 쉽게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컴피 UI 매니저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터브에 접속합니다 컴피 UI 매니저 기터브 주소는 설명란에 더보기에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인스톨 부분을 확인해보면 두 가지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동 설치 방법이고 두 번째 설치 방법은 자동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동 설치하는 방법은 포터블 버전의 설치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피 UI가 설치된 폴더에 복사한 다음 실행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컴피 UI 폴더 내에 커스텀 노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주소 입력란에 cmd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터미널이 실행되면 기터브 페이지에서 git clone 명령어를 복사합니다 터미널에 명령어를 붙여 넣기하고 엔터를 칩니다 명령이 실행되어 컴피 UI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커스텀 노드 폴더 내에 컴피 UI 매니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컴피 UI를 실행합니다 컴피 UI가 실행되면 메뉴 패널에 매니저 버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매니저 팝업을 실행합니다 메뉴에서 Install Missing Custom Node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워크플로우에서 설치되지 않은 모든 커스텀 노드를 모두 찾아서 보여줍니다 커스텀 노드 리스트에서 Install 버튼을 클릭하면 커스텀 노드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컴피 UI 매니저는 커스텀 노드 매니저를 통해서 커스텀 노드를 쉽게 찾아서 설치할 수 있고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모델들도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버튼을 이용하여 컴피 UI의 새로운 버전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올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피 UI를 다시 실행하면 간편하게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옵션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패널에 있는 톱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팅 팝업이 활성화됩니다 링크 랜더 모드는 노드 사이에 연결선의 형태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디폴트는 스프라인입니다 옵션을 스트레이트로 설정하면 연결선들이 모두 직선으로 바뀝니다 리니어는 노드가 최단 거리의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히드는 모든 연결선을 숨김 처리합니다 다음은 메뉴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새로운 메뉴 형태를 보여줍니다 메뉴를 패널이 아닌 상단 혹은 하단에 배치하여 화면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형태는 기존에 숨어있던 메뉴들까지 모두 표시해서 사용하기 매우 편합니다 다음은 노드 배지입니다 노드 아이디와 노드 소스 옵션을 모두 시어올로 설정하세요 이 옵션은 노드 위에 아이디와 노드 이름을 표시합니다 노드 아이디는 워크플로우에서 노드가 추가된 순서를 보여줍니다 노드 위의 여우 아이콘은 기본 제공되는 노드를 의미하고 노드 위의 이름은 커스텀 노드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옵션의 왼쪽 메뉴에서 키바인딩을 선택하면 컴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단축키를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에 걸쳐서 컴피 UI를 설치하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진짜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였으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